오늘은 국가와의 관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주제에 무슨 국가랑 관계를 갖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스케일이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백 명을 먹여살리고 천명을 먹여살리고 만 명을 먹여살리고 세계를 먹여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버려진 사람들 같은 사람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고 별로 안 중요한 사람처럼 볼지 제 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바꿀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한 100억 정도 가진 사람처럼 어깨를 쫙 펴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오늘 그래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이 계실 건데 이 사람들 지금 놀러 가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운동회 가는 것 같죠? 뭔가 지금 데모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을 향해서 나라를 버리고 미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캐라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미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받아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이 받아줄 이유가 없죠 지금 목숨을 걸고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21세기 우리랑 지금 숨쉬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라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남미에는 베네주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주엘라는 산유국이에요 석유가 나오는 나라라서 남미에서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남미의 베네주엘라는 1년에도 몇만 퍼센트씩 인플레이션이 와서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수 없는 디폴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베네주엘라에서 바나나 한 개를 살려면 자기네 나라 돈으로 이만큼의 지폐를 내고 사야 되는 현장이 지금 우리랑 숨쉬고 있는 남미의 어느 구석에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던 이 베네주엘라가요 제일 못 사는 나라 지금도 막 과테말라로 이민을 가버려야 되는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랑 두 시간만 가면 만나게 되는 북한은요 북한에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탈출하고 있어요 겨울이면 얼어붙은 강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거나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북자 누계 숫자가요 이제 3만 명을 돌파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사는데요 3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잘 지내는 거 중요한데 왜 탈출할까요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요 너무 중요해요 한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아세요? 오 왔네 손기정이라는 마라톤 선수가 일제시대 때 독일에서 열린 올림픽에 나갔어요 가가지고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깨에 그의 가슴에는요 일본 국기가 딱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 선수로 출전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가 단위에 올라가서 왜 지금 월계수입으로 지금 숨을 가리고 있어요? 내가 일장기 메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한의스러워서 그 다음 대회부터는요 1등을 하는 사람인데 출전 금지당했어요 나라를 잃으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마 대한민국을 안 선택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도 감사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시작부터 지금 약간 흥분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할까 시작 성경적인 국가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치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크리스찬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 대통령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거나 하실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의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소수 인권 때문에 동성애 합법화 되면요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썩었다 그러고 정치인들이 다 죽일 사람같이 되어버렸지만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위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정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아요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기학과 존 녹스는요 그의 불같은 마음 때문에 그때 당시에 피의 메리 그 강력한 피의 메리 여왕도 나는 유럽 전체의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난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옆 사람 오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는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다행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려면요 전제가 뭐냐면요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셔야 돼요 모르면 기도 못해요 맞죠? 아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모를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사막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인도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두 눈을 뜨고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나라는 살 것입니다 두 번째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할 일을 하라 너무나 당연한 건데 로마서 말씀해 보면요 위에서 권위를 주지 않으시면 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반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중요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라에서 하실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른들은 투표하셔야 돼요 저도 정치가 뽑을 때 오잖아요 종회 같은 거 올 때마다 화가 나요 이 사람은 도대체 4년 내내 나랑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나한테 브리핑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뽑아야 돼 누군가는 뽑아야 되는 게 그래서 나는 뽑기 싫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린 정치 선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미안하지만 여성들도 군대 갑니다 남자랑 똑같은 군복무를 하셔야 되는데 여성들이요 젊은 여성들이 목숨 걸고 나라 지켜요 똑같이 총 쏘고요 수탄 던져요 뭐 간호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쟁에 싸운다고요 뭐 좋겠어? 그 나라가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지 지금 왜 우리만이냐는 이런 생각하는 거니 벌써?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그래 우리는 아마 여자들이 싸우면 더 잘 싸워도 있어 우리도 우리도 장난 아니야 여자들이 잘 싸워 보면 생각보다 잘 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정말 생각할 때 이렇대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학가 있는 만약에 대학생이 유학가 미국가 있어요 전쟁이 나잖아요 짐을 싼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요 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젊은이는 어떨까요? 미국에 유학 가서 전쟁 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으니까 나는 나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 소망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요 국방의 의무를 하셔야 돼요 또 어떤 의무가 있냐면 세금을 내야 돼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저에게 너무 돈을 많이 주셔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죠 여러분 또 우리는요 노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인재잖아요? 여러분이 다 인재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우리나라에서 1등이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여러분이 세계 제일의 인재들이에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틈만 하면 짐 싸서 외국 나가 물론 외국 나가는 나쁜 거 아니지만 돈만 벌었다면 모아서 무조건 놀고 다 써버려 그냥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왜? 세계는 넓고 주님은 많은 다 지워놓으셨으니까 자유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여기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할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지난 로지카 찍은 건데 아무튼 여러분 공부할 수 있을 때요 공부하는 게 교육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홈스쿨이니까 뭐 난 집에서 놀고 먹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엄마가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돼요 엄마는 야 너 홈스쿨인데 왜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하니 야 제발 좀 잠 좀 자면서 공부하니 이렇게 돼야 되고 애들은 엄마 홈스쿨이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책을 막 밤새도록 읽다가 갑자기 콧물이 있는데 코피가 확 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면서 엄마가 야야야 안 되겠다 너 홈스쿨인데 이러면 엄마가 뭐가 되니? 보약이래서 한 채 먹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예 공부를 막 죽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막 수능을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수능에 언어 영역 풀어보더니 엄마 난 수능 언어 영역 너무 쉬운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이 그냥 수능을 막 그냥 풀다가 막 대학 막 가고 이런 일이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멘 할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할 일을 해라 할 일을 하셔야 돼요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라 4절 말씀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우리의 시야는요 절대 내 가정에 머무시면 안 돼요 내 가정만 보면요 진짜 근시한적인 사람 나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홈스쿨끼리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지가 뽑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야는요 반드시 세상을 향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들 창녀들 노숙자들 고아들 부루한 사람들 장애인들 다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홈스쿨 GHS의 모든 가족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우리 시야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넓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야 저렇게 실력 좋고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열심히 성실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요즘에 툭하면 사람들이 헬조선이래 아 참 헬이 뭐냐면 지옥이란 뜻이에요 조선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왜 헬조선이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지금 사는 여기가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사야기 안 좋대 여러분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막 이게 나라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50년 전에는요 50년 전에 어르신들하고 얘기해봤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부대 운영 안 해주면 그냥 망하는 나라 그냥 지나가는 군인들한테 기브미 초콜릿 이거 맨날 그거 외워가지고 기브미 초콜릿 뭐예요? 초콜릿 좀 달라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지 못하면요 죽는 나라 미국에서 원조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아니고요 우리보다 좀 위의 세대는 학교 가면 미군들이 원조한 거 빵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줄 서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루에 3시 3끼 다 먹는 거는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집에 차가 어디 있어요 집도 없어요 집이요 그냥 굴을 파가지고 무슨 동물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도 되게 대문이 없어가지고 거적대기 같은 걸 이렇게 딱 아니 지금 되게 남의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불과 50년 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세계에서 밑에서 해야지만 셀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은 밥 굶어본 적 별로 없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다이어트 돼가지고 굶은 거 말고 엄마 밥 먹을 거 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쌀을 못 가져와서 미안하다 이런 점이 없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집에 막 있던 그 냉장고가 막 옛날에 들어갔던 게 언제 들어간지 모르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그 냉동식품 그게 많잖아요 집에 가면 해외조선이란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원조하는 나라로 바꾸셨어요 대한민국이요 세계 어디 가도요 알아줍니다 너 코리안이냐 그러면 오 니 코리안이니 나 강남스타일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알아요 이제요 그리고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요 세계에서 최고 최고 뛰어난 인재들인 거 다 알아요 근데 해외조선이란요 왜요 왜 해외조선이에요 기회가 많고요 여전히 여러분 실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말한다로 되는 거예요 말한다로 내가 해외이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해외인 겁니다 내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요 천국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이 얘기 전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에 가시면 전통시장에 항상 장사를 하고 나면 장사를 뭐 팔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 끝날 때쯤에는 상인들이 모두 다 자기가 팔던 그 짐들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갖고 가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뭐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팔던 거 남은 거 있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중앙으로 갖고 온대요 마켓 정리해서 가지고 온대요 왜인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이거 살 수 없는 사람들 와서 가져가라고요 그 원칙이 그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어떤 농지를 그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을 할 때 다 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네 밭에 와서 그거 나머지 이삭 줍게 하듯이 그거 먹을 수 있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싹싹 긁어가지고 다 내 거 하지 마시고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잘 돼야 되냐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통일한국 만들어야 돼요 아멘해 빨리 아멘해 주세요 아니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통일한국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 민족이 마지막 하나님의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개주잖아 개주 개주할 때 누가 제일 잘 뛰어야 돼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뛰어야 돼요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맨 마지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히든카드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통일이 돼야 돼 통일이 마지막 대한민국이 다시 점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통일되면 GDP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거라는 통계가 있고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북한에게 투자하겠다는 나라들이 줄 섰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께 마지막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선교회 사역에 통일한 국가 세계 선교회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는 일에 눈을 뜨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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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